엄마, 엄마! 왜? 젖줄이야? 아, 진짜. 당황했죠. 우리 엄마 오바한데 뭐 있어요. 내가 지금 바로 처리할게요. 엄마, 엄마 진짜 왜 이래! 이거 명백한 프라이버시 치매라고! 아유, 나인석아. 프라이버시 쳤다가 골병들어. 큰일 하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잠은 편히 자야지. 엄마! 부담대요? 당연하지. 개인의사가 반영하던 호의는 아무리 자주 둬도 호의가 아니야. 아니요. 감사합니다. 그렇지? 다행이다. 이거 다 산 거 아니야. 내가 직접 만들었어. 우리 송쌤 편의제 오려고. 비켜봐. 가서 한번 누워볼래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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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 얼굴 알지. 내가 거울에서 매일 만나는 얼굴이거든. 한번 안아봐도 될까? 나도 자식 잃어버린 놈이라. 꼭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. 꼭 안아주고 싶은데. 꼭 안아주고 싶은데. 꼭 안아주고 싶은데.